창의적인 수납 물통, 하이드레이션 정키입니다. 하이드레이션 정키는 운동 중 마실 물을 보관하는 물병인과 동시에 다양한 개인 소지품을 수납시킬 수도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의 헬스 물통인데요. 헬스는 물론 다이어트 중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.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통을 휴대해야 하지만 운동 시 가벼운 옷차림에서 지갑이나 휴대폰, 차키 등을 보관할 마땅한 곳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.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하이드레이션 정키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개인 소지품 수납용 헬스 물통을 선보였는데요. 자동차키, 현금, 신용카드, 신분증, 스마트폰 물론 라크롬에 보관할 수도 있겠지만 물통에 간단히 부착한다면 어떨까 해서 출발한 이 하이드레이션 정키 물병은 기본적으로 3리터에 육박하는 빅사이즈 물병인데요. 이 용량을 통해 작은 생수병이 자주자주 리필을 할 필요도 없으며 상단에는 포핑과 캐리 핸들이 부착되어 무거워도 미끄러지거나 노출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. 일단 물통의 측면에 신용카드와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포켓이 부착되어 있고요. 측면 손잡이 하단부에는 다양한 열쇠를 보관할 수 있는 키 홀더가 장착되어 있죠. 또한 자석 부착장치를 통해 스마트폰을 거치해 보관할 수도 있고요. 이륙은 평소 운동 중 영상 감상이나 카메라 촬영, 영상 통화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해수용 물통인 만큼 물병 입구는 듀얼 리드 시스템으로 물을 마실 때에는 작은 구멍, 물을 받을 때에는 큰 구멍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현재 킥스타터를 통해 펀딩이 진행 중인 하이드레이션 정키는 개당 20달러, 하나로 약 2만 2천원의 가격에 2018년 9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창의적인 순환물통 하이드레이션 정키였습니다.